1, 2, 3 시작했나보다 인사할까요? 1, 2, 3 1, 2, 3 1, 2, 3 여러분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2020 블랙핑크 The Show 여러분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2020 블랙핑크 The Show 개최 소식 다 확인하셨나요? 네 네 예이 블랙핑크의 첫 온라인 콘서트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지난주 월요일 기습 티저 영상을 시작으로 얼마나 기습이었어요? 기습이 뭐예요? 갑자기 갑자기 아 갑자기 러시어 대체 소식을 조금씩 조금씩 저희가 스포했는데요 저희도 매번 영상이 공개될 때마다 블랙핑크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즐겼습니다 즐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많은 블랙핑크의 반응이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이 영상을ば 예 아 네 네 지금 많은의 첫 온라인 콘서트 오늘의 첫 온라인 콘서트 그래서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께요. 유튜브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입은 초대장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이뻐요. 너무 감동이에요. 여기 뒤에 이렇게. 진짜 이쁜데? 여기 뒤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특별한 이비테이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직접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무거워요. 저희 것 다 있는거죠?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아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리얼톡으로 해보겠습니다.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멤버들 모두 올해 마무리를 블링크와 함께. 맞죠? 블링크와 함께. 좀 더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온라인상이지만 유튜브에서 콘서트를 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예. 이 년에 특별한 방법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블링크와 함께.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라이브 스트림 콘서트는. 유튜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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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거 뭔가 이제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한다고 진짜로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너무 떨리죠. 저희 맨날 연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연습 연습해요. 그건. 비밀이에요? 너무 조금만.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요? 동작도 안 돼요? 이번 앨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앨범 노래들이. 저는 그리고 블링크들이 집에서 뭔가 되게 편안하게 저희의 콘서트를 즐길 생각을 하니까. 여기 제 카메라를 보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대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설레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즐겼는지 뭔가 빨리 보고 싶어요. 끝나고 뭔가 블링크들이. 저는 이렇게 하면서 봤어요. 파자마도 입고 이런 걸. 뭔가 따뜻하게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맞아. 이렇게 좋은 게 있다면. 물론 실제로 못 만나니까 그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콘서트를 하면은. 되게 나이 어린 친구들부터 다 막 집에서 막. 집 싸서 막 준비해서 막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집에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으니까. 침대에서. 침대에서. 블랭킷 덮고. 저희 할머니도 볼 수 있겠네요. 너무. 너무. 따뜻한 핫초코. 할머니도 볼 수 있겠네요. 핫초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 The fact that we could provide that. I'm very happy.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It's a new way. Yeah. So she just said that we're more excited because more people will be able to watch the concert. Since there will be some limitations to people rocking up to the concert. But we're excited to see that many different people can watch this online concert. Yes. 많은 분들이 공연 타이틀에 대한 추측을 하고 있던데. 블링크가 예상했던 타이틀인가요? 과연. 저. 근데 저 앨범이라서 더 쇼개스 했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아 맞네 맞네. 그러니까 아니면 더 하고 다른 뭐 이렇게. 더 콘서트. 뭐 다 이런 느낌.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거 정할 때도 되게 신중히 정했던 게. 뭔가 뭐 어떤 타이틀이 제일 깔끔하면서. 맞아. 직접 귀에 꽂히고. 저희랑 제일 잘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희 타이틀이. 저희가 타이틀을 정할 때 이제 더 쇼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모두가 어 얘네가 뭔가 공연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다 같이 거기에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저희한테 되게 특별한 한 해였잖아요. 첫 장기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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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을 발표했으니까요. 발표 했으니까요. 발표? 발표. 네. To make the end of the year even more special, we decided on the most straight forward title. The show! To represent the concert. And you know there's many more to go. 그래서 저는 우리 첫 번째 온라인 콘서트의 최초의 타이틀인 것 같아요. 깔끔한 쇼. 그 쇼. 매우 멋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뭔가 공연 타이틀만큼 날짜도 엄청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두 번 바꿨나? 맞아 맞아. 진짜 고민 많이 했죠.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앨범 활동할 때 이제 처음 싱글로 하윤아이크도 나오고 뭐 콜라보해서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앨범까지 나오니까 이제 팬분들이 이 새로운 노래들을 우리가 공연으로 언제 볼 수 있냐 콘서트를 언제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서. 그렇죠. 날짜를 진짜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는 또 뭔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좀 코로나도 있고 많은 분들이 힘드셨을 텐데 We hope that we bring a lot of joy in people's lives. Yes. 죄송해요. 반은 한국어라고 말해버렸네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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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guys. Now for some spoilers. About the concert. 스포일러. 스포일러. 안돼요? No. No. Just a little. No. 스포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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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 있나요? 언니는 스포일러 되게 잘하잖아요. 스포일러요? 스포일러? 한 개씩 살짝 하다더라구요, 어때? 오! 부담스러워. 이게 스포일러 퀘스틴드인 것 같은데? 아니, 어, 이게 스포일러 퀘스틴드인 것 같아. Sorry, guy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excuse me. Excuse me, guys. 오케이, 오케이, 시작. 첫 온라인 콘서트를 위해 매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연습! Can you please explain into the English first as well? Okay. What is your everyday routine in preparation? Preparation? Yes. For the concert live stream. 연습, meeting. 연습, practice, meeting. We have a lot of meetings, I would say. A lot of meetings, discussions. 요즘 날씨도 너무 추우니까 이제 컨디션 조절도 잘 해야지, 아프지 않게. 저희의 단독이 평상시와 다르게 매일 올리죠. 그게 저는 아침 일어나면요, 우리 그거 하는 문자 있잖아요. 한 삼십 몇 개 막 이렇게 올려있어요. 나 저번에 일어나서 단독이 답장만 했는데 한 시간 흘렀어. 진짜요. 진짜 너무... We've been having meetings over texting as well because we've got a lot of things to confirm. She said that one day she woke up and she spent a whole hour replying to all the texts. Yeah, regarding our concert. 두번째 질문 갈까요? 이번 공연에서 가장 고민된 부분은? What is the one thing that we thought through the most? 아마 텅텅? 음... First of all, I think the main thing we talked about was how to make it seem like a show, like a concert. Because it's online and obviously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have any audiences, so how to bring that in a different, new, performing way for people to enjoy. I think that was the first part that we talked about. We're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to see how that unfold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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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in point of this show is things you don't want to miss from this concert. Oh! She's so... I have one. Yeah? Lisa's English dance. Yeah! But she dances all the time as like me. No, but you know that stage that we did yesterday? The one that we practiced yesterday? Oh, okay. I'm just so... I'm just so upset. So... Why? Not so proud. I'm just so proud. Super sexy. Oh, Jisoo 언니... 매... 매 연습이... 라이브 무대처럼... 강렬하더라구요. So, 빨리... 난 블링크 봤으면 좋겠어. 계속 연습인데 계속 100%를 지으시더라구요. Oh, 정말. 어제. 연습에서 항상 100%를 해야지. 아, 근데 리사만큼 하겠어요. 전 진짜 공연을 한 세 번 본 것 같았어요. 공연이었어요. 맞아요. 아, 이번에는 진짜... 네. 저는... 앞에서... 다 봤거든요. 댄스를. 댄스. 기대하세요. 오... 네. Next question? Okay. 네. 이번 공연... 이번 공연이 어디지? 블링크에게 어떤 공연으로 기억되면 좋겠는지? How do we... How do you want Blinks to remember this concert as? 음... 이번 공연... 아... 뭔가... 처음으로 하는 비대면 콘서트인데... 이게 그 공연의 열기가 그래도... 진짜 와서 보는 것처럼 느껴졌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딱 에너지를 많이 느끼면서... 아, 이게 온라인 콘서트인데도 되게 힘을 얻고... 뭔가... 진짜 공연을 본 것처럼 막... 이렇게 딱 본 후에 그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최대한 그런 부분을 살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블링크들이 그만큼 좀 특별한... 그런 공연이라고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냥 뭔가 영상 튼 느낌보다는... 저희가 그런 걸... 뭔가 2020의 마무리잖아요. 그래서... 그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 느꼈으면 좋겠고... 보면서 2021년을 맞이할 때도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걸 봐서 너무 재밌어서... 너무 재밌어서... 내년엔 뭐가 있을까? 이 한 해가 블랙핑크로 꽉 차있었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해가... 이렇게 한 해가... 이렇게 한 해가... 그런 일이었는데... 블랙핑크와 블랙핑크였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재밌는... 마지막이 2020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2020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2020년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 더쇼가 라이브 스트림 공연이라... 더 특별한 점이 있다면... Is there doing anything of the show... whether The show has been live streamed from the show? 음... 음... It's new. yeah particular. And new experiences. New challenges. And new experience? Can watch it alright. Whoever can watch it. At the same time... Mmhmm. all around the world. And again... That's special. Yeah. That is special. Yeah. Because when we go on tour.. It won and we go on tours... Every performance that we give is different, but the fact that everybody in the whole world can enjoy it at the same time, the same performance, I think it's a big meaningful memory for all the Blinks. It's like, Tonning, Hop해서, Blink들에게도 한 번에 다 같은 공연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특별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편한 자리에서, 공간에서 쉽게 보일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언니 말대로 뭔가 동시에 전 세계에서 한 곳에 집중을 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쇼 굿즈 중에 멤버들의 원픽 아이템은? What's your favorite pick from the show? Merchandise. Merchandise? Oh. Merchandise. Merchandise. We've been making really hot on them. 난 뒤에 있는 저. Our new 병번. 이번에 저렇게 세워두고 그 불도 맞춰서 반짝반짝하는 그것도 기대가 되고. 어? 그럼 우리 콘서트 할 때도 그렇게 되나요? 어. 그거를 위해선데요? 아! 네. 맞아. 그리고. 아! 티셔츠.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면 되는 건가? 뭔데? 하하하하. Is it already released on YG Select? I... It's released? Today. Today! Oh! Today! Today! I actually really like the... Today! I don't know what it's called, but I remember seeing a box, was it? It was like a kit of... Like they had the little tickets made. And the... Because this is an online concert, since you know, we don't... You guys don't have actual... Tickets. Any evidence of, you know, having it in your hands. Something. I remember there was... Some package of stuff that you would feel like you were at an actual concert. Do you want to go to the house? We're going to come to come to work with us. And we were going to come and bring in our first class. Like we were, our first event. That's what we're going to do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do. So you know, friends are going to be special. Yes, the way that we are going to dance with and of course. So you know, my clothes are so cute. You know, all the clothes are so cute. Im body language. This show. I don't know what I'm saying. I'm sorry. No sounds. Ne у меня нет sound. 지수, how about you? Show me your body language, yeah? 그게 도쇼라고요? 도쇼, 서커스 아니에요? 저기란 거 아니에요? 다 궁금해서 본다, 이건 알로하, 허원? 리사, 리사씨 여기가 오케이 로제씨 여길 보면 돼요? 살짝 지수 언니한테 영감받을 거예요 그거 how you like that 아니에요? 그게 도쇼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특별한 저희의 도쇼를 네 글자로 각자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글자로요? 도쇼를 네 글자로 우리 콘서트를 네 글자로 아 꿀잼 보장 영어도 살짝 써도 돼요? 아 네, 맘대로 네 글자가 허니 허니잼 허니뻔니 허니뻔니? 허니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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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새로운 유행어를 만들었어 허니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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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해시태그 허니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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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좋다 너무 귀여워 너 smart 너 smart 허니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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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조이요? 정무 institute 네 아니 채영이가 막 그냥 억지로 막 쑤셔 넣으면 내 쪽에 어메이징 쑤는 네 글짜리 쑤셔 넣었어 손만 4초 안에 한 거 아니야? 어메이징 쇼! 어메이징 쇼! 쇼! 아 쇼! 어메이징 쇼라고 해 봐 어메이징 쇼 어메이징 쇼 됐다 오케이 합격 중국은 아니지 어메이징 쇼 뭐라고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내가 나옴 틀렸을 것 같아요 불핑 나옴 불핑 나옴 안 되네 아직 잘 안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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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너무 실크잖아 왜냐면 지수 나는 지수 안녕 올해 안녕 2021년 이런 느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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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다 좋다 허니 허니 허니퍼니 lobster 허니퍼니iffer니 허니퍼니 허니퍼니 그럼 마지막으로 야 갑자기 나도 당황했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나눠볼까요? Lyndians 그러면서 한마디씩 하면 해주세요 리셉스 저부터요? 네 이번엔 네 글자 아니니까 네? 네 글자 아니니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어메이징 쇼 어메이징 쇼 저희 어메이징 쇼를 뭔가 저희는 그래도 전에는 연말 콘서트를 해본 적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연말 무대보다는 연말 콘서트는 뭔가 더 왜죠? 스페셜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요? 전 세계죠 오 At the same time 내가 아까 한 말인데? 맞아요 딱 그대로 했어요 amazing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볼 수 있어서 이제 또 따뜻하게 침대에서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가족분들이랑 거실에서 볼 수 있고 저도 그게 몰래요 하셔야죠 당신은 그래서 뭔가 따뜻하게 저의 콘 콘? 콘서트 보면서 재밌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콘서트 맞아 리사 리사의 가족분들 너무 리사 보고싶을텐데 콘서트를 아 되게 진짜 좋아하시겠네요 콘서트로 Hi mom, Hi dad 인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저는 어 블링크 진짜 진짜 매번 하는 말이지만 블링크의 테이스트를 위해 하나하나 정말 섬세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한 달 금방 갈 거예요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27일에 만나요 우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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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밖에 안 남았어 2대인데? 거의 칼렌더인데요 무서운데요 완벽 23일이 23일 남았어 네 23일 남았답니다 여러분 어 네 언니가 말한대로 그냥 즐기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27일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저희도 뭔가 처음 해보는 그런 방식의 공연이니까 많이 설레는 것 같아요 마치 뭐든 처음 해보면은 되게 기대도 많이 되고 긴장도 많이 되는데 저희가 블링크들이랑 되게 그냥 따뜻하고 기분 좋고 재밌는 추억이 가득찬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음 I hope you guys are all ready 음 to have a really really good time with us on December 27th Just to remind you Yeah we have we're going to be preparing a lot of things so please be tuned and we'll see you guys then Yeah 정신? 네 그래도 저희가 12월 27일 연말에 공연을 하게 돼서 저희 이제 올해 나온 모든 공연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공연들을? 공.. 무대들을 노래들을 모든 것들 저희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들뜨고요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진짜 막 이제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제작적인 부분들을 이번에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더 멋있는 공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 블링크는 편하게 집에서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세파게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 이런 특별한 인vitation 저희 유튜브에 정말 인사드립니다 너무 정말 정말 너무 너무 좋은 저희 유튜브 채널 멤버십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 27일 1시 2시 24시 12시 17 27일 27일 22시 29시 27일 27일 28 29 28 2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